그러니까 이제 두 달 전에 제 피부로 이식을 해서 지금 잘 안 물어 가고 있는데 얼마나 괴로우세요? 작년에서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고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를 그냥 겉모습이 중요하죠. 겉모습을 보고 인생의 나고자 같은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 때도 참 그랬어요. 이제 휴게소에서 아이스크림을 우리 딸아이한테 한 입 베어물고 제가 딱 먹는다고 고개를 들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눈을 삭 피했는데 어느 순간 그 여덟 분의 눈빛이 저를 다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끼리 막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 딸아이가 옆에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왔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 보내는 그 시선들이 좀 아파요. 그래도. 지금도 제가 마트를 가고 너들 가서 엄마 마스크 어디 있노? 마스크를 막 찾으면 엄마 괜찮아요. 우리 있잖아요. 그냥 가요. 그 마트에 제가 이렇게 민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가도 양옆에 손잡고 가면 막 든든한 거예요 제가. 아유 그럼요. 애들이 먼저 엄마 괜찮다라고 말해 주니까 아 그래서 괜찮은 거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그렇지 않게 진짜 위로를 해주고. 저는 어린 시절을 태어나서 한 일곱 살 때까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아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저를 보육원에 데려다 놓으셨고 또 그때는 보육원에 이렇게 아이들이 버려진 그날이 생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저는 원망을 하지 않아요. 엄마 내가 얼굴에 이렇게 점이 있어서 왜 나를 이렇게 슬프게 나를 버렸냐고 슬픈 원망이 있지만 제가 그 원망을 뒤집어 보니까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 당신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프다기보다는 무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를 아프게 한 것보다 제가 엄마에게 아프게 한 것을 저는 원망보다는 감사라는 걸 먼저 알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이 보육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쩌면 준비물을 안 들고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준비물을 내어놓지 못했을 때 좀 부끄러움은 있죠. 그때 이제 선생님이 준비물을 가지고 아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제가 앞으로 걸어 나갔지만 걸어 나가는 동안도 저는 제 모습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웠는데 선생님이 준비물 안 가져온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그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응. 그러면 준비물 안 해 갖고 간 사람이. 히야씨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현재 많이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아이들 보고.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었는데 항상 거울을 볼 때면 저는 제가 얼굴에 점이 있어서 남들이 저에게 던지는 괴물 같다, 귀신 같다, 무섭다라는 이 말이 저한테는 해당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거울을 볼 때는. 제 모습이 그냥 예쁜 모습이었지.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림에서 눈과 코와 입은 그렸지만 12가지의 물감의 색이 필요 없었어요. 빨간색 하나만 있으면 돼요.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제가 보고 아, 사람들이 저래서 나를 쳐다보는구나. 저래서 나를 쳐다보고 아, 저래서 나를 놀렸구나. 그때 제가 보는 제 모습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을 아,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막 문질렀어요. 이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지워달라고 막 울면서 이걸 너무 문질렀다 보니까 이게 아스팔트 위에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렇게 스친 것 정도로 진물이 막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고개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땅바닥을 보고 다니는 게 좋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좋고 이렇게 해서 엔진이 있는 게 좋고 이렇게 입력이 있음